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태아에서 보여드릴 바로 아이템은 던룹의 울틱스 샤프 테크가 되겠습니다. 1.14mm인데요. 예전에 형 선생님이 1mm를 하셨었죠? 근데 이 샤프 모델 같은 경우에 끝에가 굉장히 뾰족하게 나와있는데다가 그리고 이 옆에가 동부스렴하게 처리가 되어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플랫하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1.14mm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샤프 모델에서 1mm의 느낌이 너무 얇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1.14mm 샤프 모델이 더 좋을 것 같네요. 원래 스탠다드보다 샤프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좀 더 민감하게 줄에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빠른 연주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스탠다드가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것은 톨텍스의 1mm 샤프 피크 인데 던룹의 울텍스 1.3mm도 상당히 편안한 연주감과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줄에 닿는 연주감이 상당히 좋네요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방음속도가 높은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톨텍스 1.13mm 송중형 피크 인데 던룹의 울텍스 1.13mm 오늘의 이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